아 피곤하다. 누워서 핸드폰 좀 볼까? 하고 핸드폰 보다가 어 이제 졸리네 하고 잠들어서 진짜 초등학생 때 나 만났으면 내가 문 닫았다고 했겠지? 그냥 핸드폰 들어와. 인터넷 이상한데. 인터넷 이상한데? 이러지 말아다오. 아 게임이 불명예스럽다. 불명예스러워. 잠깐만 야 락칸도 나가는데? 보내주자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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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전판 두 명이 생겼는데 작년으로라도 테트리스에 걸어달라는 게 좀 기분이 나쁘네. 테트리스 되어서 걸면 난 방송 끌 거야. 시호 형. 개댐프드 할래? 시호 형이 개댐프드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님들 테트리스 봐야겠네요. 초비 선생님 테트리스 너무 재밌습니다. 아 그니까 재밌다니까 글쎄. 어이가 없네. 시호 형 들어와. 걔댐 깔았어? 어. 나 안 깔았네. 뭐해? 기인이는 깔았나 그래. 기인아 걔댐 깔았어? 시호 형. 나 테트리스 한다. 아 지은아 뭔 테트리스야. 테트리스 못 보겠다구요? 지은아 너 팬분들이 테트리스 못 보겠다는데? 못 보겠다. 테트리스 어때서. 왜 못 보은 척 하는 거야. 그거 다. 못 보은 척 하지 말라는데요? 지은이가. 아니 시호 형. 이 사람들 왜 약한 척 하는 거야. 알고 있어. 그래서 나 지금 혼내고 있어. 그래. 좀 더 혼내봐. 이건 테트리스 얼마나 재밌는 게임인데요. 됐어? 잘했어. 그런데. 이거 100개씩 나눠서 주라는 거 같은데. 이게. 감사합니다. 500개 제가 이 돈 진짜 제 사례사유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게요 발풍선 5200개 감사합니다 공기장에서 경기를 볼 수 없어 감사합니다 시호형 빨리 형 감사도해 감사합니다 몇개 받았는데 몇개 받았는지 알아야지 얘가 와! 그럼 뭐 혹시 뭐 떨어지나? 헛구멍? 아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아 조선생님 또 먼 길어지네 아이고 대상에 쵸비공 3님 별풍선 52개 감사합니다 내 재산의 378%임 와 이제 때로 너무 아 여러분 제가 진짜 마음대로 생각한게 100개였거든요 방금을 존나 시호시호시호 아니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몰라? 아이고 우리 03D 100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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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1004개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 정도면은 200개 쓰면 얼마나 나온거야 잠깐만 아 아 아 잠깐만 아 시호형 33개 리액션이 따로 있는데? 3 더기 3은 귀염이래 어디가 방송 열심히 안해 도망갔어 아 형 아 뭐 좀 하자 일단은 이거 뭐야 이거 시간죽이기야 근데 뭐해? 아 나 지금 나 형 아무것도 안해 뭐해 나? 나 이번 년도 아니 작년 합쳐서 역대급으로 피곤한거 같아 그러니까 형 내가 아까 미용실 가자 했는데 안가고 낮잠 잤잖아 근데 왜 피곤한거야? 형은 그냥 아 낮잠 자야지 하고 낮잠을 잔게 아니라 아 피곤하다 누워서 핸드폰 좀 볼까? 하고 핸드폰 보다가 어 이제 졸리네 하고 잠들어서 그냥 형 피곤이 안 풀린거야 예? 지훈이야 나랑 나이 차이가 있잖아 진짜 추대장생 때 나 만났으면 내가 눈 다 때렸겠지? 걔 핸드폰 들어와 뭐 소리 하지마 걔 핸드폰 들어와 아니 형은 피곤하다면서 잠을 안 자 형은 피곤하다면서 그냥 누워서 핸드폰을 본다니까? 아니 너 안 봐 그럼 뭐 봤어 형은 일단 안 잤어 그래 앉아있었어 그럼 내가 밥 먹고 바로 눕지 말랬지? 그럼 내가 밥 좀 먹으려지 밥 먹으라니까 군만둔 몇 개 집어먹고 잠자라 하는게 말해도 돼? 그러니까 피곤하지 나이가 스물일곱인데 밥을 편식해 왜 어? 국밥은 뭐야 그럼 탄수화물 아니야? 국밥 먹고 왔어 이미 늦었어 타임 아웃 방정해야겠다 진짜 방정하자 형이 자꾸 소리하니까 나도 윙파했잖아 윙파증이 아닌가 긍정적 효과야 어딜 봐서 긍정적이야 그럼 형 그럼 긍정맨이야? 나 양파인데? 뭘 했어 아니 두뇌지 무슨 말 하는거야 나 뭐라 했냐? 나 이거 못난다 아 나 지금 주우나 형 졸리면 이렇게 되는거야 아니 형 근데 걔네버들 뭐 왜 안하는거야 근데? 아니 손시효씨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? 나 지금 힘이 없어 주우나 나 지금 힘이 없어 주우나 어? 스타크래프트 할래? 하지마라 그냥 죽어 그냥 안돼 나 죽으면 롤드컵 어떻게 우승해 주우나 형 이제 낮잠 못 잔다 형 낮잠 자니까 더 피곤해하는 거 같아 형 그거 알아?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사이로 자야 이 뇌가 아 이게 깊은 수면이 아니구나라고 인지를 해서 형 허리를 그렇게 하니까 자세히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지 아이 방종해야겠다 그럼 저 방종할게요 방종하고 다음에 좀 일찍 올게요 안돼 지금 1시 반이에요 시간이 요건 하지 마시고요 1시 반이라고요 요건 하지 마시라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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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뎀프트 진짜 깔아봐 개뎀폭력 멈춰 아이 잡숴봐 아이 잡숴봐 아이 나와봐 내가 깔아줄게 깔아줄게 아이 나와봐 내가 깔아줄게 아니 나 이거 내가 열심히 하고 진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지 내 노력은 알아줬으면 좋겠 시원 방파 방파 이거 잠깐만 화면을 어떻게 바꾸지? 아 저 사람 진짜 형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이거야? 방파사지나? 아니 형이 봐야지 박재혁 10만원 와 닉네임이 진짜 어때요? 내가 이새끼한테 돈 뺏겨 가지고 닉네임 쳐바꿨다니까 와 요풍쓰 와 이새끼 이거 생긴거 봐라 하하하하 케이 중요해 시작이 안돼? 당했나 이거? 야 이거 디더스 여기까지 당했다고? 야 잠깐만 야 잠깐 주윤안 주윤아 아 잠깐만 아직 이게 그거 해야지. 손 좀 익혀야지 아 야 이거 한 대 맞아. 아이템이나 쓰다며 아이템 쓸 수 있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왜 반격이 안 나가 이거 안 되지 지훈아 형이 새끼야 어? 간식 간식 맨날 뭐야? 뭐야 이거 잠깐만 아이 뭔데 이거 아니 이거 렉에 지려 아 아 아 와 지린다 바나나도 개구스네 아 마지막 아 아 방송할게요 아 운이 와 아 그만 지금 딱 좋아 지금 갈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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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